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BBQ에서 180도 바뀐 새로운 양념치킨이 나왔다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BQ 양념치킨 좋아하셨나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새콤하면서 뭔가 꼬리꼬리한 치즈향 같은 게 나서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불호인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BBQ에서 기존 양념치킨의 맛을 확 뒤집은 새로운 양념치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새콤한 맛을 빼고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친숙한 맛의 양념이라고 하는데요 양념만 바뀐 게 아니라 튀김옷까지 싹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주얼을 보니까 튀김옷이 확실히 얇아졌고 땅콩까지 솔솔 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맛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지 직접 먹어보면서 제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BBQ 전용 음료로 스파클링 레몬보이가 있는데요 어떤 맛일지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레몬보이 먼저 짠 맛있는데요? 보이차향이 나서 그런지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 그런 거 먹는 느낌입니다 또는 마라탕집에 있는 차 맛나는 달달한 음료 있잖아요 개를 너무 안 달면서 뭔가 청량감을 살린 느낌으로 잡았네 그러면 양념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와! 닭가슴살 먹어볼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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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BBQ 닭가슴살 촉촉한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새로운 양념이랑 결합이 되니까 미쳤는데요? 이거 완전 치밥각이다 조금 이따가 치밥도 해먹어봐야겠다 근데 양념 맛이 저는 되게 맛있습니다 예전에 양념치킨은 사실 호불호가 있는 맛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호불호가 있었던 새콤한 맛을 아예 빼고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친숙한 양념치킨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양념치킨 맛이 뭔가 되게 밸런스가 잘 맞다고 해야하나? 달달함도 적당히 달달하고 다른 향들도 부드럽다고 해야하나? 그런 향들이 뭐하나 톡 튀는게 없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짠! 잘 어울리는데 황홀이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대박 봄맛은 흰색 배고플리 아메리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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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옷이 얇아졌는데 그래서 엄청 촉촉 보들보들한 식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너무 맛있네 제가 양념치킨을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양념치킨을 많이 먹기도 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양념치킨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일단은 광고 영상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오!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에 속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누가 먹어도 오! 맛있다! 하면서 먹을 그런 양념치킨 맛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대망의 치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맛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밥 가져왔습니다 밥 가져왔습니다 밥 가져왔습니다 쫄깃한 밥 sabemos kunnen 먹어야 해 맛있 scène 미쳤다! 와... 진짜 맛있어요 원래 치밥 먹을 때에는 닭다리살 이런 것보다 약간 이렇게 양념이 묻은 튀김옷이 있는 살은 별로 없는 이런 부위가 사실 꿀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매운 향이 나왔나 음료의 한 양념은 질전하고 이런 건 진짜 맛있고 이것이 바로 수신 common 소스는 남은rä의 식감 하얀 면은 나만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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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촉촉하게 젖은 닭가슴살 보이시나요? 흐흐흑 으으으으으음 으으으.. 와아의.. 와, 진짜 배부르다! 양념을 계속 듬뿍듬뿍 찍어먹고 싶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BBQ에서 새롭게 나온 양념치킨 먹어봤는데요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엄청 새로운 맛인가요?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념치킨 맛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청 맛있는거지!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요 뭐 하나 튀는게 없이 뭔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단맛도 적절하고 살짝 매콤해서 뭔가 느끼함도 잡아주고 뭐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그냥 먹는 양념치킨 맛이잖아? 근데 맛있네? 약간 요런 반응? 보통 이제 BBQ에서 치킨 시키면 황금올리브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념이 아주 맛있게 새로 바뀌었으니까 양념치킨도 한번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누구나 맛있게 드실 거고요 양념 잘 안 드시던 분들도 딱 먹으면 오 진짜 맛있네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치킨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소떡소떡도 이제 요 양념으로 바뀌면은 그냥 소떡소떡 자체도 더 맛있어질 것 같고 뭐 치즈볼이나 새우튀김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콕콕 찍어 먹어도 또 나름 또 별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이드도 함께 주문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비비큐를 먹을 때 새로 바뀐 양념치킨도 먹어봐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으로 다시 태어났거든 사우드 보충소서